제가 입고 있는 것이 네이비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도 동혁 씨가 입고 있는 게 그레이 컬러죠. 그레이 컬러 그래서 오늘 네이비 컬러 그레이 컬러 2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건 간에 일단 선택해서 1번 받아보시고 지금 보시는 컬러 네이비 그리고 차콜 컬러까지 받아보시고 난 뒤에 상품병 딱 1줄만 써주신다 하시더라도 지금 마네킹이 딱 하고 있는 따뜻한 머플러까지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웬만한 오염물질에도 정말 툭툭 털어내면 새 옷처럼 입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방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티필링 가공도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분들은 막 움직이다 보면요. 이런 겨드랑이라든지 이 팔 부분에 보풀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고 있는 가공 처리 방법까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이것도 뒤집어져 있네. 네. 이렇게 생활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생활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눈이라는 건 사실 예측하지 않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내가 눈을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툭툭 털어내면 진짜 물 스며들지 않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그냥 겨울철에 쉽게 입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방호철이 돼 있죠. 발수철이 돼 있죠. 게다가 여기에 진짜 안티 프로핀까지 해서 보풀 안 일어나니까 그냥 깔끔하게 입어보시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하이넥 스타일. 그런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뒤집어 보시면은요. 아까는 하이넥 스타일인데 이렇게 테일러드 칼라 스타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가 조금 따뜻할 때에는 살짝 젖히셔서 테일러드 칼라 스타일로 아주 단정하게 연출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또 무엇보다 좋은 게 이 앞쪽에 보시면은요. 이게 히든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이 앞부분에 이 단추 있잖아요. 안쪽의 단추들. 히든 스타일로 되어있는 단추들이 앞섭으로 나와버리면은요. 너무 캐주얼하기 때문에 오늘 저처럼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옷을 입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히든 버튼 스타일로 이 앞섭 부분은 다 이 세 개의 버튼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단정한 모습을 연출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들어갈 구멍도 없습니다. 확실히 따뜻하게 입어보시고 지금 단추를 다 풀고 난 뒤 안쪽 모습 보여드리겠지만은 또 탈부차이 가능한 게 장점이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맞아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이렇게 지퍼로 한번 쭉 목까지 잠그세요. 그리고 이 앞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히든 버튼으로 다시 한 번 여미시면은요. 바람이 어디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 부분 같은 경우 플라켓 안쪽에 다시 한 번 더 떼어진 부분은 지퍼로 탈부착이 돼요. 그럼요. 8020입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캐주얼하게 그냥 입었어요. 입으니까 굉장히 어디에 입더라도 코디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길이감이 딱 긴데 그거 보시고 많이 걱정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키가 170이 안 되시는데 나한테 너무 길지 않을까 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허벅지까지 오는데 아버지가 하니까 약간 밑까지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어보시면 확실히 어디에든 코디 연출 가능한 거고 저는 겨울철에 우산은 진짜 약간 눈 온다 하더라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탈탈 털어내면 되는 발수 기능 그리고 뭘 좀 흘렸다 하더라도 오염 걱정 없는 방어 기능까지 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연출해 보세요.